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절로 튀어나오는 일이 너무 잦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들이 너무 자주 훼손되고 때로는 무력화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기본을 소홀히 하는 일은 오래 갈 수가 없고 타인을 속이는 일은 더더욱 오래 갈 수가 없고 또한 거짓은 더더욱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이고 또 옛날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또 초등학교 때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진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공간에서는 나라가 네 거냐 당신 것이냐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보통 시민들의 불만과 바람을 이 문장처럼 잘 담아낸 것도 없을 것이다 싶습니다. 나라는 당신의 것이 아니고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일에 관한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편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라의 일을 처리해야 되고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너무 자주 파괴되고 무시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는 물론이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 득표율로 당선된 분입니다. 대통령은 친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이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간평가성격의 4.15 총선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당일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집권여당이 자랑하는 176석은 사전투표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사전선거에서 행해진 부정선거에서 만들어졌다는 무수한 증거들이 이미 축적돼 있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벌써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선거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집권여당은 마치 행명군처럼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접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처럼 나라를 뒤엎으려 하는 모양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리수를 집권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모르고 행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 하에서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기 집권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추진하는 일들은 거의 전부가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권분립을 와해시키거나 심히 훼손하는 그런 선택들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파괴하거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거나 멀쩡한 산업을 붕괴시키거나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거나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만 한번 꼬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급속히 통과된 임대차 3법은 겉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874만 명의 무주택자의 표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무주택자는 874만 가구입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소멸과 주거비 급등으로 엄청난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그런 명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일은 선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 명문장이 아마도 임대차 3법을 성격을 잘 담아낸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뜬금없는 말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나오고 걸림돌이 되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 여건 실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헌재는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고 헌재는 자신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 전략 차원이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면피용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험치고는 너무나 위험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개편작업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삼권이 모두 행정부 수잔에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인 상권분립을 저해하는 공수처란 정책불명예기관 설립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서 살아있는 권력의 신호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권의 비리사건들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윤미향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사건, KBS의 수사정보유출사건, MBC 권원유착 의혹사건, 라임펀드 의혹사건, 옵티머스 펀드 의혹사건 등은 모두 수사가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국사건, 유재수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천시켰습니다. 이들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빈번히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음은 70년이 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고로 어렵게 만든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는 뚜렷한 이유 없이 설득과정도 없이 이미 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제출되었어야 했던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 소신에 따라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법사위로 불러서 3시간 넘게 호통치고 억박지려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지켜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만들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검은유착 사건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역량력 하여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치 합동작전이라도 하듯이 추진하는 모습에서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저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나 이인영 동일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혜명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체 없이 이번에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24명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조차 없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근의 책에도 못 담을 만큼 방대한 문정부의 실정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20년 직권을 외치고 때로는 50년 직권을 외치고 또 영원한 장기 직권을 외치기도 하지만 옳지 않는 일 그것도 상식과 순리를 벗어나서 거짓과 윗선 위에 구축되는 일들이 오래 지탱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과 가짜 위에 세운 권력이라면 더더욱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촉구하게 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권력을 우임받은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형편을 헤아려 보고 일반 국민들의 혜택과 안의와 삶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결국은 진실과 성실과 건면과 그리고 정직함 위에 구축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나라가 당신 거냐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정말 누구 거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